그들을 위해 내가 청담맛집을 안 하겠지. 집에서 드실 줄 알았는데 또 나가서. 그렇죠. 맛집으로 가서. 기대된다? 그냥 신기하다. 동굴 농장이야? 넷이 앉아있는데 카메라가 여기 있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진짜 있네. 우리 이렇게 4명 셀카를 진짜 한 번도 안 찍어봤네. 잘 나왔어, 잘 나왔어. 그룹 같아. 옷 봐. 이렇게. 어플이 좋대한 거야. 맛집에 다 왔습니다. 다 왔죠? 여기에요. 이쪽으로 가셔서. 고급스러워 보이지, 딱 가지고. 무슨 거 아니야? 택배인가 봐. 택배. 택배?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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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야? 아, 큐 셰프. 그렇죠. 아니, 깜짝 놀랐어, 진짜로. 몰랐어요? 뭐야? 뭐야? 형이 왜 나왔어? 누구세요? 저요. 아니, 저게. 기생충이세요? 아니에요. 제가요. 제가 지하에다 뭘 두고 가는데. 빨리 열어줘. 알았어. 따단. 네 명이다, 또. 어, 뭐야? 벌써 먹고 있었어? 아, 뭐야? 시간이 몇 시인데. 아니, 안 갔어요? 밥 안 먹었어? 아니, 저 MC라서 먼저 간다며. 아니야, 뭘 먼저 가. 여길 먼저 와야지. 진짜. 왜 왔는지. 밥 주세요. 우리 귀엔 셰프님. 옷은 왜 이래? 오늘 어때, 우리? 오늘 어때, 우리? 밴드 분들이에요? 밴드 호수 밴드. 야, 맞췄어. 야, 제 머리도 했네. 이 정도는 해 줘야지. 시청자들이 완전 찌푸리신데. 시청자분들보다 귀연 씨가 많이 찌푸려졌어요. 그러니까요. 기분이 많이 안 가시던데. 인상 좀 피고 모세요. 혼자 한 것도 아니고. 근데 그래놓고 또 챙겨줄 거 다 챙겨줘. 오늘의 메뉴는 뭔가요? 김치찌개랑 무덥밥인데요. 어? 무덥밥? 대박. 여기가 TV에서 보던 그 집 아니야. 요리하는 걸 좀. 방식장 봤어요? 봤어요? 거기 네가 비비바락국수라고. 어? 그렇지, 그렇지. 그거야? 그거 해주는 거야? 그거 그거. 이거 되게 어렵지 않아요? 이거를 PD님께서 서로 요리를 해서 물면 교환했어요. 소스를 교환해가지고 보내주셨어요. 비비바락. 이게 뭔가 딱 준비가 딱 돼 있네. 우와. 잘한다. 저거 맛있겠다. 잘한다, 저거. 어이구, 어이구. 착한 케이크. 응? 응? 왜?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어. 나 무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진짜 맛있다. 네가 비비바락. 오케이. 아, 맛있겠다. 손으로 비벼야지, 손으로. 귀환이 다진마다. 이거 진짜 맛있겠다. 이 소스가 딱 색깔이. 저거 진짜 맛있겠는데, 저거? 신동 씨 돌아오시겠는데? 옛날로. 양념 모자란 것 같으면 얘기해 줘. 비재해, 비재해. 아, 맛있게 비비겠다. 아, 야야야. 저거, 저거 소스. 아우. 어? 안 들어올 것 같은데. 어? 뭐야, 여기야? 그냥. 다른데? 이게 무슨 맛이야? 다른데? 이런 느낌이구나. 약간 충격받았어. 전혀 그런 느낌이 아니네. 간점 뭐 이런 약간. 대박이다.